헬로우 인도네시아 문 이민호, 김고은, 우도환, 정은철, 김경남입니다. 이번에 덕킹 영원의 군주로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넷플릭스를 통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작품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도 오랜만에 새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설레고 기대되는데요.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작품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See you on Netflix!